이모티콘을 나만 이모티콘이 약간 좀 내 그림이 됐든 캐릭이 됐든 안 만들었지. 누나 안 만들었어요? 아직 스타가 아니네, 그러면. 그거 만들어서 스타인데.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너 있나 보다. 저 있었다가 없어졌어요. 안 팔렸어, 없어졌어. 그 이모티콘이 만들어서 그냥 얼린 게 아니더라고. 통과가 돼야 돼. 되게 복잡해. 시민을 통과해야 되는구나. 선생님 되게 잘하시네요. 어떻게 잘하시나요? 왜냐하면 내가 이모티콘이 돈이 된다는 걸 알아서. 접근을 좀 해 봤지. 직장인분들이 부업으로 하신다면 잘 만든 이모티콘이 꾸준한 소입을 가져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도 이모티콘 할래. 돈 냄새 맡으셨군요. 이모티콘 할래. 왜냐면 이게 돈이 되더라고. 그러면 잘 그리세요? 대충 동물 같은 거 잘 그려. 악어 이런 거 있잖아. 악어요? 못된 동물들이지. 아, 못된. 기억나게 돼. 저는 개인적으로 드론을 너무 하고 싶어서. 예전에 드론 한번 해 봐서요. 그때 좀 재미를 한번 봤거든요. 오빠,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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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뒤로. 직진, 직진, 직진. 직진, 직진. 직진, 직진. 팀이 팀이 팀이. 팀이 팀이. 파이팅. 근데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더라고요. 드론으로 찍은 영상을 보면 진짜 멋있잖아요. 다르죠. 그런 걸 내가 한번 담고 싶은 거야. 내 스스로. 비슷해요. 저도 근데 똑같아요. 저는 위성으로 내려다 보면 좋아하지 않아요. 너 드론 띄우고 길 찾아가려고 그러니? 드론 띄우고 내가 뭔가 궁금한 데를 이렇게 삐짓고 들어가서 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군대 영상을 찍었는데 요즘에 드론이 가서 보고 공격할 지점을 이제 막 미사일 떨어뜨리고. 미국에는 택배 같은 거 드론으로 지금 하는 데도 있지 않아요?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진짜 한국에서 지금 하는 데가 있어요? 우와. 난 그건 몰랐네. 저 해 보고 싶은 거 있었어요. 게임처럼 하는, 운동하는 게 요즘에 있더라고요. 아, 요새 좀 많죠. 그럼 게임. 게임기를 이용해서 집에서 운동을 한다? 댄스도 똑같이 얘기 따라 하고 게임처럼 하더라고. 아니 스마트워치가 트레이너 역할을 한다고요? 아, 스마트워치가 알려져요? 아, 진짜? 체크하는 거지. 이제 얼마나 칼로리 소모하는지. 아, 칼로리 소모하는지. 아, 만보기처럼? 요즘 다이어트 하신다고 뭐 챌린지 하고 계세요? 아니 그냥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지금 왜 괜찮은데 왜? 아니 빠진 거 아니에요, 요즘에? 이전보다 빠진 거 같은데? 도톡스마저가 얼굴 작아졌는데. 그러니까 저도 얼굴 보고 빠졌다. 엄청 쪘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제가 노트북 찍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내기로 하고 있어요. 10kg 안 빠지면 천만 원. 이런 거를 10kg로 빼야 돼. 10kg랑. 시청자분들이랑. 자, 체중. 10kg를 빼겠습니다. 체지방은 20까지. 구독자들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아, 솔직히 근데 이거 2천 해도 돼. 무조건 빼니까. 2천 해도 돼요? 아니, 아니. 아무튼 그래서 우리 둘이는 그런 것 좀 해보고 싶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 VR 재미있을 것 같아요. 500만 원만 줘봐. 내가 20kg 빼줄게. 너무 무섭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너무 무섭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20kg 빼줄게. 20kg. 저런 형들이 진짜 얘기하는 거 진짜야. 어, 정말. 진짜로. 사람이 이 정도로 빠져도 되나, 사람이? 너무 느껴져서. 죽는 거 아니야, 진짜.